리언니 한숨 쉬는데? 안 화날 거라고 약속해줘 리언니! 아 진짜 심각해 아니 전혀 저희인지 모르겠잖아요 아니야 짧은 머리 나는 완전히 마음에 들소 들...이요 들로... 든당 증명 든당 길링 길링 안 돼! 안 돼! 안 돼! 그가 지금 세우면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? 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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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프랜치! 나에게 쟁금 봐! 프랜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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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.B.D.H.O. 사랑해. 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생일 축하 받아본 전 처음이라 지금 나랑할 것 같아요. 민트 초코 좋아하니? 여러분 저는 민트 초코를 사랑합니다. 민초는 줘. 민초는 줘. 무대보다 인터뷰를 더 떨어져서 계속 틀렸어요. 맞아요. 제 번째가 열한 글자밖에 없었는데 지우가 진짜로 지우야 다 외웠어? 제가 물어봤어요. 지우가 언니 저 열한 글자도 못 외울 줄 알아요? 했는데 해봐! 이랬는데 아... 맞아요! 그래도 가소는 잘했다. 맞아. 추리가 빗나갔어. 추리가 빗나갔어. 배희씨가 왜 부끄러워하죠? 너무 낯설어요. 어? 어흥 한 번. 아, 기대된다. 어흥 한 번 가시죠. 저한테 왜, 왜 그러시냐. 해주세요. 아? 아, 뭐해? 아, 귀엽다, 귀엽다. 망사 양말입니다. 안 돼. 예쁘죠? 양말까지 다 보셨죠?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쑥 하죠, 쑥. 우와, 스펀지처럼. 너무 추워. 그냥 갑자기 쑥 올라가는 그 느낌.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. 여기 어디게요? 맞혀보세요. 추워요, 너무너무 추워요. 바람이 너무 불어요, 지금은. 겨울이니까요. 귀엽죠, 귀. 초점 잡아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시던데, 다들. 오! 우와 신기해. 초점. 우와. 하이팅, 하이팅, 하이팅. 거시야! 안녕하십니다. 신 메뉴?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거 위로 위로 하고 와래. 위로 차, 위로 차. 세사 내려오버거 세사 내려오버거 max 이거 맞아요? 3 에헤헤 에헤헤 이렇게 셋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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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기 저기 스텝 바 스텝